남자아이돌 출연의 사망아이버! 아형 나올 땐 레몬사탕이지. 야, 너도 어제 사탕 바꿔 이제. 인피니티 컴퍼니의 대표가 성료동. 역사와 철학을 마시고 있는 거야. 잘못됐구나, 이거. 뭐 가지사장이라도 되려고 하나? 난 그렇다면 성료리. 어? 왜냐? 홀 붙이지. 와인. 덕대용이잖아. 진화 잘하지. 솔직히 어제도 살짝 불만이야. 센터에 욕심이 좀 있긴 있어. 안무를 제일 못다. 널 내보내겠다는 얘긴다. 누가 더 오래 살아났는지 볼까? 예전부터 대표 바꾸고 싶었습니다. 포리럼도 두 번을 한 제가? 이거를 제가. 2011년도 팬사인회부터 이거를. 비주얼은 벨스입니다. 여기 뭘 봐? 대포가 커야죠. 우리 엄만은 항상 저희 팀에서. 제 얼굴만 봅니다. 같이 가야지. 미안한데 지금 아무도 안 세고 있는 것 같은데. 세계 상대 왕호가 뭔지 알아? 그게 뭔데? 두개 청뭇. 짐. 아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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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, 잘한다. 그렇지. 그렇지. 흥 많은 플러스 주셔야 해요. 진정하게는 도시가 없구나. 끝까지 가. 감사합니다. 날씨였습니다.